저런 손짓 배워야 되는 거야? 따라하세요, 따라하세요, 누나 따라해요 아, 문 열어줘야 돼, 문 열어줘야지 타야지 타야지 어, 약간 침묵이 흔들어요 문 열어줘야지 사랑지, 안녕하세 우리 기다리셨죠 타야지 변했네 너 벌써 변했어? 뒤에 차가 오고 하니까 이제 빨리 변했네 그럴까, 이런다니까 잠깐만 살짝 서운한가 보다 약간 침묵이 흔들어요 알게 모르게 서운한가 보다 이게 착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의 차이가 아니라 늘 하단 걸 안 하니까 서운할 수 있어 변했나? 이런 거 차가워졌다 좀 네 예쁘게 하고 왔네? 예쁘게 하고 왔네? 근데 사랑 씨가 참 착하다 전 СТ이 비밀 자막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거 많은데 감동은 한 게 아니야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요? 어머 멋있던데 멋있던데 야 오늘 왜 이렇게 멋있냐 야 너무 달달하다 우리가 사랑하고 벌써 우리 만난 지 서로 안 지 100일이야 이제 아 벌써? 바로? 벌써 100일이야? 5월에 만났어 5월이야 우리 진지하게 만나도 돼요 대본 대본 대박 초대박 초대박 와 멋있어 시간 진짜 빠르다 띵 감동이야 감동이다 그래 뭔가 100일이라는 말이 너무 설렌다 그치 둘 다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서 그림 좋다 좋아요 나는 비밀인걸요 100일 어디 내려갔을까? 사랑이가 하고 싶어 했던 거를 오빠가 좀 준비를 했지 하고 싶어 했던 거? 뭐야? 어떻게 보지? 또 열심히 찾아보고 해서 일단 가보는 거야 일단 좋아해야 될 텐데 어 궁금해 짠 오 어디야? 아하 아이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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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와 종류가 엄청 많구나 뭐야 대박 어? 반지? 반자로 갔어? 반지 맞춘 거야? 야 아 진짜 야 야 때가 왔구나 때가 왔어 일찍 회의 박널 뼈 탈 뼈 테리 감사합니다.